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동농서 고사신서 농점회유 임원 16지, 산림경제, 오주연문장, 전상구 등 문헌 7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규경 19세기구요. 꿀술, 밀주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원문입니다. 조온꿀 2군, 물 1사발, 힙노루 1.5대, 건조효물을 항아리에 담아 3일간 숙성시킨다. 맛은 매우 좋다. 조리법 1. 조온꿀 2군, 물 1사발, 힙노루 1.5대, 건조효물을 혼합한다. 이 항아리 덩고 밀봉한 후 3일간 숙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구요.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꿀술, 밀주. 꿀 내금과 술 9대를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내고, 여름에는 아주 차게 이렇게 해서, 겨울에는 풀로 따뜻하게 하여 얼리지 않으면 맛이 달고 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 1. 꿀 내금과 술도 9대를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낸다. 2. 여름에는 아주 차게,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한다. 3. 노루가루 4냥과 백교 1냥, 파달만한 용내를 넣고, 종이로 7겹을 덮은 다음 하루에 한번씩 벗겨야 한다. 4. 7일이면 술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하구요. 두번째, 산림경제에 나와있는 꿀술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이 되어 있구요. 동의보감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꿀 두근에 물 한 사발을 같이 끓이고, 거품은 걷어낸다. 2. 흰누러 갈자 모두에 술찌김이 말린것에 3냥을 넣는다. 3. 날마다 3번씩 저으며, 3일이면 술이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16지, 서유부, 1835년이구요. 꿀술 만드는 방법, 밀주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술맛이 달고 부드러우며 순하다. 고선 신은서에 되어 있구요. 조리법 2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초과적인 내용, 땅 기운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한다. 겨울에는 불을 지펴 따뜻하게 하고 얼지 않게 한다. 이렇게 팁도 있습니다.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꿀, 세근을 물 한말과 함께 끓여 평이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기공을 할 때 한두 잔을 마시면 숨이 고르게 되며, 기가 뭉치지 않거나 돌을 닦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팁도 있네요. 조리법 1. 꿀, 세근을 물 한말과 함께 끓여 평이 낳는다. 2. 식음에 노릇가루 2냥과 흰누루 2냥을 넣고 젖은 종이로 입구를 봉하여 깨끗한 곳에 둔다. 3. 봄, 가을에는 오후일, 여름에는 3일, 겨울에는 7일이 되면 자연적으로 수리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과 젖은 종이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0,771년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꿀 4대, 술 9대를 이렇게 해서 나와 있구요. 3일이면 이거 맛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1은 4단계 흙기운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겨우철에는 반드시 불로 따뜻하게 하여 얼지 않게 해야 맛이 달고 부드럽다 되어 있구요. 방법 2 꿀 두근과 물 한 사발을 같이 끓여 거품을 걷어낸다. 2. 일에 백국 한대 오옵, 좋은 건효, 술쥐계미를 말린 것. 3냥을 넣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는다. 3. 이의 항아리를 매일 3번씩 저어준다. 3일이면 수리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세기 말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신은지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흙기운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불로 따뜻하게 하여 얼지 않게 해야 맛이 달고 부드럽다. 이렇게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 7장이 필요합니다. 7장에 감사드립니다. 6장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까지 되어 있구요. 3단계까지 되어 있구요.